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곰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고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라요. 오케이. 다 찾으셨습니까? 스크린에 나오기도 하고요. 자 시작. 그날에 저희 중돌이 에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직도 못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라우드 보이스. 다시 13절부터. 하셨어요? 자 시작. 시작.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에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저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돼 당신이 에루살렘에서 우거하면서 그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로돼 무슨 일이냐. 가로돼 나사렌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하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서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라 하거늘. 가로돼 미련하고 선자들에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빗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의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적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 가는 천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고나의 하루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돌아가시니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사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그것까지.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삶 안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생명이며 권능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가려워진 눈을 뜨게 하시며 답답하고 막혀있는 가슴들이 뚫려져서 다시 뜨거워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와우. 한 분을 소개하는 걸 까먹었어요. 성비자매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옆에 오신 분. 모시고 오신 분. 남편이라고 하면 혼자만 알지 이름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yeah? Mark. 와우. 그 좋은 이름은 Mark. 와우. 와우. outhく 신오rió consummark. does what you want to cănye. watt друзья knowראל. wow. 와우. 와우. Welcome Mark. Everybody say, God loves you. welcome. Wow. waouw. I believe 2019 both of you God will do something. God will do something you never saw before. You never saw before. maybe it's not easy to my family impossible impossible but God said possible God said possible you can open your eye to see different level in the kingdom of God even though you're going to believe in Jesus Christ but you never know before but 2019 God opened up your eye your perspective change totally different level you can see who God is and you know about his love and God release your family line restore whole things no matter what your heart is some kind of some terrible thing in your heart some painful thing no matter what God remove God know your heart God know your deeper level heart even though you're around the people don't understand your heart but God know your heart just trust God this is God said to you in this morning wow this is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 나도 지금 이상한 것이야 하나님이 anyway 요즘 세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보세요 갑자기 사사고가 나서 길에 인도에 지난주에 세 명이 죽었다며요 갑자기 갑자기 그것도 인도에 차가 덮쳐서 애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당하기도 해 그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맞죠? 누군가의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를 지킨다 하더라도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중에 또 의사도 있었다면서 젊은 의사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까지 되고 이렇게 엑소사이저로 나왔다가 알지 못하는 일로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는 굉장히 chaos 시대예요 날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모든 것이 애측 불허의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도 갑자기 앵거가 나오거나 조절이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코지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철저히 알아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긴 본문에 의하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제 아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왜요? 내 견해로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말한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한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가슴에 그때그때 와서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주변의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환경 때문에 불안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같이 걸어간 분이 예수라는 것조차도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더라 와우 세해봐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시찬 크리시찬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거하시고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커뮤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이 가려지고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다쳐서 그분이 말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어려움 속에 스스로 메여서 묶여서 우리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믿는 건 뭐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다는 걸 믿죠? 앞날이 걱정되는 건 믿죠? 걱정되는 걸 믿는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살 것도 믿어야 돼요 예수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다 죽었고 망가졌고 생명이 끝났는데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해요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낙심된 곳이 다시 생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도와주기 위해서 낙심한데 옆에 와서 말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래 얘기해 죽은 걸 모르느냐 주님은 죽었다가 산다고 얘기했어요 앞부분은 들었지만 앞부분은 믿어지지만 산다는 것이 내 생활에 경험된 바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지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내 방법 말고 내 방식 말고 세상 철학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I am the way 더 truth 더 life 라이프라겠으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부활하고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면 하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분들도 몰랐죠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그래 미련하고 선전에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해 지나가다가 처음 만나 친구를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탁 뭐라 그래 야 이 미련 방퉁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데 지금 분명히 뭐라 그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켜 얘기해 구약에서 또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모든 얘기를 얘기하니까 와우 살아나야 된다는 데 결론이 내리는 거잖아요 다시 산다는 데 결론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왜 내 인생이 반복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다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부분을 찾아내야 돼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있고 뭔가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약속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약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봐야 돼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 이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그 왜? 퀘셔를 한번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냥 가려고 그러죠 그냥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 붙잡아야 된다 지난주에 패스바이 지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돼?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돼 나는 더 있기로는 한다 이 말씀을 더 듣기로는 한다 그래서 유하면서 한 게 뭐예요? 떡을 떼고 잔을 들고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추구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거를 세상 뜨기 전에 가르치는 걸 다시 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그때 눈이 떠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았다 눈이 떠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분 계세요?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나는 잠이 잘 온다 손 한번 들어봐 성경만 피면 난 잠이 잘 온다 불면증에 성경 피우고 잠으시면 난 자겠구만 성경만 피면 잠이 와요? 둘 다요? 오우 둘 다인 사람이 사실 더 문제야 양다리잖아 양다리 둘 중에 하나 가지 둘 다 걸어놓으면 좀 편할까 해가지고 이거 봐요 잠이 안 온다면 성경 보세요 그러면 잠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요 그런데 성경을 피는데 잠이 안 온다 그 말은 읽으라 소리야 읽고 깨달으라 소리예요 뭔가 막혔잖아요 뭔가 막혔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 전에 몰랐으니까 성경 피우면 잤는데 지금은 편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대 그럼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해? 문제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I love a husband 내 husband이 날 사랑하나? 어떻게 돼요? 이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동의하시네 서로 사랑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살다 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게 고민이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그런데 사랑은 원회의예요? 보스웨이야 보스웨이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잠을 주려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잠을 준다 뵈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사랑하냐? 아주 간단해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말씀한 걸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이 카운트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잘 안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잘 안 듣던 거 뭐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대로 해야 되네 그러면 사랑이 증명이 되네 동의하셔요? 그러면 잠이 그냥 올 거야 그것도 남편 품 안에서 명답이지 진리에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런 거 봐요 이것도 말해줘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favor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favor야 은혜, 은총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까지 이분이 카운트해서 나에게 도움 주고 일으켜주고 할 수 있게 해주고 축복해 주는 게 은총이야 하나님의 이 은총이 필요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I need God to favor 손을 안 든 사람은 안 줘 늦게 들어도 드시네 통역이 늦었나? anyway, 자, 봐요 여러분의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마음조차도 하루아침에 편안해지고 잠도 오고 당신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도 지금 길 가다 만났는데 딱 하나 언약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약을 실행할 때 눈이 떠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거 벌써 하품하잖아요 벌써 하품해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벌써 하품하고 졸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워킹 예수 워크 하나님 말씀이 워크하는 거예요 다른 언약보다 하나님 말씀이 약이에요 할렐루야 워크 아주 심플해요 은혜는 뭐냐 그분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봐요 실어서 세븐 마일 약 7마일 되는 곳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지만 이스라엘에서 엠마오로 넘어오는 산길은 강도와 망티로 유명한 길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지금 언약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라 하지 않았어 다시 자기들 스스로 깨달아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갔어요 언제? 밤에 강도들이 많은 곳을 무섭다고 하지도 않고 두렵다고 하지도 않고 자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나도 만났다 나도 봤다 말하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이 할렐루야 너무 재밌는 건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이 할렐루야 그 다음 절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누가 증명해줬어요? 예수님 와우 이런 인생이라면 신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를 내가 말할 때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일이 되게 하면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 세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 이해되세요? 은총이나 이런 거예요 제 딸이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으로 제가 하는 전공이 국제관계학인데 그걸 하려면 의무적으로 1년은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와야 돼요 자기는 이태리를 가고 싶대 그래서 이태리로 갔는데 재정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가게 했죠 그런데 얘가 욕심이 하도 많아서 가는데 간단하게 짐을 싸가고 가면 되는데 이민가방에다가 직 캐리어까지 이걸 잔뜩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태리라는 나라는 아주 오래된 도시들이 많아서 에리베이터도 없고 옛날 그냥 고층 집에 그냥 그게 이제 도미터리로 따로 나와 있는 집들인데 그 짐을 들고 택시에서 공항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에리베이터도 없는 5층인가 그 집에 꼭대기 층이 지 방이에요 여자아이가 이민가방 큰 거 하고 또 집 캐리어 큰 거 하고 그걸 들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해 가스 프레이버 가기 전에 걱정을 하길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보냈더니 지나가던 그것도 젊은 청년도 안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짐을 내리는 걸 보시더니 딱 와서 너 혼자밖에 없냐 혼자밖에 없다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누가 젊은 청년이 힘이 센 사람이 누가 노인 할아버지가 그 짐을 그 위에까지 다 날라다 주고 데스 프레이버 이게 가스 프레이버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임파서블한 상황에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기를 좋아하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프레이버가 임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자 8절에서 9절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맛있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자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중에 젊은 미소년들을 뽑아서 환관장이니까 수종드는 내시 비슷한 그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거세까지 했는지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그 환관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미동들 이런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중에 뽑혀서 왕궁의 음식을 먹게 해준 것만은 은혜야 어떻게 보면 거기만 있으면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과 이거를 내가 먹음으로 내가 나를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환관장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디 감히 하고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분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레디코에서 환관장을 구했더니 자, favor가 이래서 와 환관장이 그거를 허락해줬다 영어성경에 God's favor라고 돼 있지 않나? 그치 왜 있네 The brought Daniel into the favor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favor가 온다고요?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하나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레디코 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얘기하면 집안이 뒤집힐 텐데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Say hallelujah 동의하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꼭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단어 어떤 게 마음에 떠올라요? 어떤 게 마음에 떠올라요? 성미자매님 안 떠올라야 주여 떠올라게 하옵소서 떠올라야 favor가 오지 Okay, well Mark What do you want to do to your wife and family? Support Many husbands think about I support to my family But problem is how? Not what? How? So how? 한국말 잘하시네 조금 Oh, wow Are you Japanese? Yeah Dean Your friends He's Japanese Yeah This is He's 911 chip Yeah Dean Oh, yes Make friends, you know Dean I think you're older Your brother, you know, come Same bold guy, you know Okay Anyway We have to learn Very simple 그러니까 복잡한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건가 안 여길 건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난가 이걸 바꾸는 거 이거 하나만 했을 때 뭐가 온다? favor favor Very simple 잘 봐 또 누구에게 favor 가 오나 스가리아 4장 제카라이오 스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드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에 가라는데 스루파벨 손이 이 전 지대를 놓았은 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루파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루파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누가 갈 사람이 있느냐 고레스 왕 때 갈 사람이 있느냐 자기가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다 폐허가 돼서 황무안 곳에서 스루파벨이 결정하기를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라고 해서 겨우 땅 깎아서 토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 목사 딸 이름을 내가 지은 것도 여기서 따서 지은 거야 은총이 은총이 있을 때 Grace and Grace 또는 Favor and Favor 또는 Blessing and Blessing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Foundation 내 삶의 기초를 누구에게 두겠다? 예수 크리스토 예수님 이렇게 말했죠 주는 크리스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잘하였도다 하면서 뭐라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의 기초는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암는 기초로 세우겠다 하고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구했을 때 바로 뭐가 온다? Favor가 온다 이해하시겠어요? Very easy way 복잡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팍 세워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생각 파운데이션이라는 얘기는 내 belief system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가장 기본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 크리스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통한 나는 누구냐? 내 true ID Who are you? Who are you, Mark? Who are you? Yeah, who am I? Yeah, who are you? Servant of God Servant or son of God? Servant of God Not yet son Still servant Little bit more You shift your foundation God calls you God chooses you As a son Servant is your function Not focus on your function Not focus on your function Focus on your ID Your ID is the son Yes? Son understands father's heart So you can do everything Because father loves me But servant is Don't like father The master calls me Yes? If master calls More work And judge And judge That servant But you needn't be more Shift Foundation Shift As a son Yes? Wow That's a favor come Today Yeah, now you understand 지금 여러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Mark 생각하는 것처럼 I'm servant Yeah? Because I think He is so faithful man To walk Very faithful Very diligent That's why he thinks About servant Yeah? Servant The servant ship But Consider You have a son Your daughter You have two Your daughter And your son said My master Not the daddy What do you feel? Just you answer Like that Your two kids Hey master Long time No see I don't want to see again Because master Come We have to walk more Under his authority I'm terrible Whatever But As a daddy Come Check your hand Bring the kid Present Whatever Blessing Whatever And come To you And her That's a son That's kids Yes? Yes So 하나님이 많은 크리시안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게 Not the servant Many people think about servant That's why they To more serve to the church More serve to go Church and church and church But They don't care the family More problem happens God never say to them More struggle Family line God never say that As a son As a kid Just your son I love you Not for your work This is Zechariah chapter 4 7 says Not by your power Not by your You know Work For my spirit Spirit means You and I Call unity To be one As my son That's ship And favor come 이것만 바뀌어도 뭐가 온다? Favor 자, 봐봐요 또 가봅시다 사사기 6장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 6장 기도원 얘기 기도원 얘기 사사기 6장 1절부터 성경을 좀 천천히 읽어봐서 좋겠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파종한 때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니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와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이 약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지는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며 너희를 그 종교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국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레 아들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이르러 상수의 안에 앉으니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까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7년 동안 이방인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될 만하면 어떤 문제가 터지는 것 뭔가 좀 재밌게 될 만하면 사업이 망하거나 뭔가 좀 재밌게 되려고 하면 갑자기 무슨 파산이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구멍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는 삶 이런 인생 나 자신을 알리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뭔가 감추려고 하는 삶 이런 인생 뭐가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무너지고 안 되는 이런 삶 이게 미디안의 공격이에요 때만 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슈들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실을 내가 믿지 않냐고 다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트 투 하트가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안 맞잖아요 동의가 안 되잖아요 100%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원도 두려워서 겁쟁이라 포도주 투리에 쭉 파진대 안에 숨어서 미를 타자 가려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기도원이 뭘 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계가 없어요 키 이슈를 잘 봐요 기도원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님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고 and almighty warrior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만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mighty warrior 겁쟁이야 한국 사람이란 발음이 w-o-r-r-i-e-r 하고 w-a-r-r-i-e-r 하고 발음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게 나아요 warrior w-o-r-r-i-r 누가 발음이 정확해요 해봐 war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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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겁쟁이 내가 글자를 만든 거예요. make my word in English or whatever. But mighty warrior, that's deeper. 자, 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나는 겁쟁이가 될 수 있고 나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어요. It's the key. 여기가 우리 성미자매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Do you agree? Do you believe it? Fully? Accept it? 오케이. 그럼 I'm mighty warrior.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럼 잠이 오잖아. 내가 이기는데 왜 잠을 못 자? 내가 못 이기니까 잠 못 자는 거지. 걱정돼서. 와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봐. 기도원이 지금 무서워서 숨어있어. 숨어있는데 와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잘못한 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서 뭘 말해? 진리를 말해. 진리. 내추럴 아이디. 해봐요. 애가 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럼 걔는 갑자기 자녀가 아니야? 네? 두 키 이따가 아니야. You have two kids. It's one kid very obedient. The other kid very rebellion. So you cut it up to rebellion. Kids, you can cut up. No. Even you try to cut up, but you cannot. That's broad line. Yes? It's to be one. The same way. That's kids. God, same. Insight. Same view of you. Okay? No matter what. You do or not. You do good way or bad way. Don't worry. That's the same keys. You understand? Yeah. 잘 봐요. 기도원이 있으면 숨었는데 이 겁쟁이야. 이렇게 오진 않았어요. 이 겁쟁이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해야 네가 알아듣겠냐? 만약 이렇게 했다면 또 겁나서 또 다른 데서 구멍 파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오다. 강한 용사여. 할렐루야. 갈렙.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오다. 강한 용사여. Okay. Amen. Okay. 자, 그거 하나 하면 상황이 바뀌어. 그거 하나 하면 상황이 바뀌어.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걸 못 믿고 기도원이 뭐라고 한자면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강한 용사하면 왜 우리는 맨날 망해야 되고 왜 우리는 맨날 도망가야 되냐. 넋두리를 해. Complain. It's okay. 자, Complain. 좋다고. 다 하라고.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얘기. 답답한 얘기 하라고. Okay. 그것도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자, Favor. 은혜를 입었다면 나에게 증명해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자녀 둘이 와서 당신이 내 아빠인 걸 증명하시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녀들한테 그런 항의 받아본 적 있어요? 당신이 내 아빠인 걸 증명하시오. Prove it. You are my daddy. Never? Not for you. Not for you. Yeah. If you heard about your keys like that, what do you want to answer them? Spanky. Wow. Okay, good. That's it. You pour out your heart, yes? Honestly, you pour out your heart. But today, you want to shift that's your father God. Yeah? What father God do? Okay. 만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왔는데 나한테 spank했다면 나는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어. You see? He spanked me a lot. Oh, you feel. But God never spanked you. God loves you. Yes. That's your interpretation. That's your interpretation. Totally. You know. Distorted. Okay? Wow. So, complaint, difficulty. 얘기해도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스팽기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듣는 걸 즐거워해. 왜? 속에 있는 거를 다 듣고서 가져가며 나하고 함께 있겠다라는 걸 릴리스 하는 게 favor. 성경의 그림은 이거예요.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내 일을 해라. 그런데 모세도 한이 있어요. 자래볼락 했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광해 40년 지낸 거잖아요. 거기에 맺혀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하고 어쩜 살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 이 여자가 집 보라야. 집 보면 딱 죽을 여자야. 남자 같아.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모세가 외로워요. 그래서 뛰어놓고 혼자 광해 가서 40년을 양떼를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래. 모세가 뭐해? 억울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대체 내가 누구고 당신이 누구 간데 내가 가서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 네가 누구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네가 나의 훌륭한 서번트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I am with you. 동문서답 같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favor는 이거예요. 내가 너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게 너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 이것만 동의하면 여러분 삶안의 모든 걱정과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Who are you Lord? What the Lord said I am with you.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함께 계셔요? 어디에? 내 안에. 오케이. 그러니까 밤에 힘들어도 남한테 전화 안 해도 돼. 어디가 제일 가까워? 그렇지? 그럼 누구한테 전화하면 돼? Father God Holy Spirit Give me Rest I'm tired 그럼 God release Rest and peace and grace and sleep Three days sleep 아멘도 안 해요. 뒤쳐가지고 3일을 재어준다 인데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봐요. 아주 간단한 favor 가장 강력한 favor는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그랬거든.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당신은 나에게 은총을 입은 표징을 보여줘라. 똑같아요. 여러분이 Prove Fathership You said You are my daughter You are my son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Prove it Today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favor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분의 favor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팔려갔어요? 뭘로? 노예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가센 오케이 시편 105편 17절 이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평안이 온다. 현실적으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에게 뭔가 하시는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눈이 떠진다면 여러분 삶안엔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시편 105편 17절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형제들과 아비들이 와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사역자로 사명자로 팔린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센. 보냈다는 말은 헬라우마 아포스톨로스 사도와 같은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페이버가 있어야 돼. 장세기 39장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 요셉이 주인에게 충성을 했더니 주인 마누라가 요셉이의 멋진 미모에 반해서 요셉 같이 자자 그랬어요. 불륜을 하자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지고 도망을 갔더니 그게 들킬까 봐 얘를 거꾸로 거탈하려고 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장세기 39장 얘기에요. 장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봐요. 상황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20절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드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더욱 은혜를 함께하시며 전옥이 옥종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와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그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과정이 있어 훈련 과정 속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키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셔서 페이버를 줬다. 그러면 페이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페이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구도 알아본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봐. 그래서 감옥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보고 자기를 대신해서 요셉을 감옥의 간수장을 삼았어요. 내가 어려서 교도소 선교를 해봐서 알아요. 같은 죄수 중에 완장을 찬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죄수 중에 모범수를 뽑아서 얘가 간수 대신에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또 티와나 멕시코 감옥 폭동이라는 감옥도 내가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 안에 완장찬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권한이 많이 세. 그런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인데 요셉을 거기다 총대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누가 다 와서 요셉의 말을 들어. 왕의 신하 중에 감옥에 끌려온 사람들이 다 와서 요셉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야. 성계의 바람에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으므로 모든 일에 석세스포 형통했다. 모든 일에 석세스포 하나님이 함께하는 페이버가 있으면 모든 일에 석세스포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독교인의 모든 삶은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가 성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마 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가 내 안에 들어왔다. 맞죠? Born Again.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천국 생활 하고 있어요? Mark servant to son. And now the kingdom of God the Bible clearly mention about present tense more than 70%. it means God's God's idea heaven and earth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t means you can live you should live just like kingdom lifestyle in the world that's God's idea father idea so you should do that's your responsibility thing you want to do you want to shift your mindset just believe it agree and agree and you can do that are you sure you're so cute yeah but the kingdom law very easy way you agreement and handover don't try to do by yourself just your agreement and I need your help and then God initiate to do something you don't try to application apply apply and then you say I try I try many people think of I try it means I cannot yeah that's why that's why your belief system yeah that's why you have to change okay Lord Jesus Lord Jesus lift me I confess the I never believe now your kingdom come I just believe after I die but now I want to shift your kingdom come now always through me that's your promise that's I agree I accept you I hand over anything to you you said you are my helper co-worker so I hand over you in Jesus name amen you all the time prove as my daddy in my life amen I allow you I open my heart to you that's it okay wow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I own you 처음 만났는데 오래 사귄 친구 같아 I love owner I love you know some honest people God love honest people yes you very honest I love you yeah I know I know but you today you want to ship God's favor through you and flow your whole family amen God want to build up your family new level new way you never saw before don't try to do just hand over Holy Spirit help me and you do I just allow I just follow you and lay down and wake again some sheep some sheep and some sheep okay 콩나물 키워보셨나 모르겠어요 콩나물 콩나물 키우는 거 알아요 beam sprite yeah yeah that's water water put down and every water drinking come out but later on sudden coming up grow up and later on coming up grow up even slow down this kind of thing this way grow up too but it'll be difficult this way is easy someone like this rebellious but still in the box grow up for difficulties that's why you shift your foundation yeah that's you now you wake up in this way an easy way yes hallelujah wow everyone stretch your hand mark and some blessing in the name of jesus god bless you and shift i ask you father your favor release your favor and favor and favor goodness and mercy everything flow down through him whole family prosper reveal restore healing anything what you wanna do just to do it in jesus name everyday you prove as daddy daddy brought out his love to you in jesus name amen 더 길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 오케이 오늘 매주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약속한 성찬식 이게 아까 언약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했던 그 언약을 다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해 아멘 오케이 yea så 인전서 11장에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내가 올 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기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거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음을 믿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요동칠 것이며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이며 모든 문제들이 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삶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오셔서 두 명씩 직접 하시면 될 선언하고 선포하시고 이것은 형제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맺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아멘. 맥여주시고 또 이분이 나에게 맥여줘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의 의미예요. 영원히 깰 수 없는 언약. 아까 자식이 실수해도 영원한 내 자식인 것처럼 이 언약 속에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인이야. 아멘. 옛날 언약도 이 떡을 먹어야 이 법이 액티베이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돼. 할렐루야. In the name of Jesus. In Jesus. Oh. 하나님의 그 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생 있을지어다. 아멘. 두 분씩 나오셔서 하면 돼. 제가 한 것처럼. 오케이. 어제벤와 와이프 같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